플라워 순위, 꽃 순위, 32카운트, 4월, 단계는 하이비 디너입니다. 스텝 설명과 카운트 하겠습니다. 1번 동작, 오른발, 코일 터치, 스텝 브레이브, 1, 2, 3, 4, 엔터셉, 왼발, 오른발, 5, 6, 7, 8 2번 동작, 힙 범핑과 힙 스웨이, 1, 2, 3, 4, 5, 6, 7, 8 3번 동작, 오른발, 코일 터치, 스텝 브레이브, 1, 2, 3, 4, 왼발, 코일 터치, 스텝 브레이브, 5, 6, 왼쪽 동작, 4부의 행사, 백, 사이드, 4번 동작, 포워드 셔플, 1, 2, 3, 4, 5, 6, 백, 투게더, 풀카운트 해보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9시간 약 두 번째 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6시 세 번째 걸 1,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감사합니다.